아주 질진막이 있거든요. 간단하게 해서 잡는 이유는 이런 질진막을 제거하기 위함이겠지? 먹으면서 이빨이 끼우면 안되지 않습니까? 그죠? 안심은 참고로 어떤 동물이든지 동물은 두 개밖에 안나와. 두 개. 오케이? 오케이? 그래서 이런 지저분한 걸 밑에 잡어 준 뒤에 위에 올리면 이 큰 질깃진 막이 있어. 이런 걸 대충 걷어내. 이 안에도 보면 이렇게 있거든요. 이걸 다 걷어내줘야지. 이렇게 하고 여기를 잡고 이때 위로 이렇게 넣어줘. 그 다음에 잡고 긁어 이렇게. 보이나? 이거는 잡아서 위로 올리고 칼은 밀어주고. 오케이? 이게 이렇게 살이 없어야지. 웬만하면. 말끔하게 나와야지. 오케이? 그래도 다 뜯어먹으면 안되잖아. 비싼 안심인데. 이따 여러분이 직접 한 조에 하나씩 다 잡아보십시오. 그래서 숙. 설령 좀 서툴다라도 해봐야 돼. 아시겠지? 네. 알겠습니다.